아우 야 이거 봐봐 와 대박 와우 야 잠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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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찰떡 모니 우와 대박 바로 바라바라 가라야되실게요 여러분 아 제발 아 제발 이거 지금 아 이러고 있어도 되잖아 이불 안 덮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 내 사랑 아 나 진짜 근데 우리 굿모닝 아메리카 나갔을 때 진짜 또 떨렸어 오랜만에 GMA 떨렸지 어 GMA 때 진짜 왜냐면은 스트라 앤 세라에 나갔을 때랑 그 GMA 안무가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 진짜 우리끼리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더 LA 갔을 때 그 방송 또 나갔을 때 우리 슈퍼 형은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미국 왔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긴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한 달이 남았잖아 저 우리가 지금 한 달이 남았 우리가 지금 투어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왠지 나는 지금은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투어 시작하고 나면 오히려 더 시간이 진짜 정신없이 빨리 지나갈 것 같아 오늘 생각해보니까 투어 버스 탔순나? 탔어 그게 오늘이었지? 왜 많이 났어? 오늘도 꼭 탔어 이 지금 영상이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사노세인지 마이힘인지 어느지 들어갈지 모르니까 뭔 소리야? 난 뭔 소리야 뭔 소리 하고 있으세요? 솔직히 우리가 좀 더 빨리 한국 팬들을 위해서도 뭔가 좀 활동을 좀 아예 차라리 한국에서 좀 하다가 왔어도 더 뭔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좀 투어가 겹쳐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한 것 같아 오늘 뭐냐 유타 감기 걸렸는데도 고생했고 진짜 아침부터 고마워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우리 또 아보카도 팀 그 뭐냐 우리 팀 이름이 뭐였더라 다 아보카도 연장 챙겼다 연장 챙겼어 팀 이름 바꿔야 돼 아보카도 챙겼어로 우리 진짜 정우랑 토마토 자르는 거 고생했고 다 쓰지도 않았어 자니 자니 그거 하는 거 그 브릭도 완전 다 만드는 거 고생했고 자니 요리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그래도 진짜 양쪽 다 맛있었어요 나 형들이 해준 요식이 오늘 제일 맛있었어 재료도 뭔가 좀 더 좀 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좋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아니야 또 이쪽 팀들도 시간 못 맞춰서 미안하고 맞아요 진짜 나 그렇게 오래 걸린 줄 몰랐어 맞아요 태일 형 그렇게 재밌게 노래하는 거 오랜만에 봤어 아무튼 이제 투어가 24일날부터 시작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나 진짜 이번 앨범 노래들 제일 좋아 나도 이번 앨범 좋아 약간 라이트 한 노래도 빠짐없이 다 좋아 좋아 아 맞다 맞다 그거 아쉽다 그거 아쉽다 아 오늘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지아 봤어? 아 완전 봤어 지아 컨저링 컨저링장 자 안 내며진 거 와 진짜로? 지금 갔다 오기 지금 갔다 오기 가서 찍고 오기 네 가위바위보 할게요 항상 재미라고 재미라고 해보시죠 세 명씩 가위바위보 해서 세 명끼리 가위바위보 안 내며진다 가위바위보 오 잘 갔다 오세요 유타야? 유타 잘 갔다 오세요 혼자 가야 돼 안 내며진다 가위바위보 재밌게 뭐 막 와? 아 저거 나 저거 나 아 야 근데 나 궁금해서 나 같이 갔다 올게 가자 가자 나 궁금해서 갔다 올게 야 혹시 모르니까 베개 하나만 들고 갈게 얘들아 잘 자 갔다 오 불 끌게 잘 자 내일 봐 잘 자요 진짜 갔다 오는 건가 둘이? 진짜 태용이 진짜 가고 싶었는데 이거 호기심 아 아 안녕하세요 전 태용이라고 하고요 진짜 말도 안돼 어 잠옷 똑같다 어디? 오 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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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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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짜 여기 있는 컨저링 체험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정우씨 네 어때요? 아 지금 컨저링 그 영화를 제가 봐버려가지고 나도 봤어 아 그것 때문에 생각나서 좋지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여기 해리포터 거기입니다 가보세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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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헤이! 헬! 와 나 순간 순간 진짜 근데 발 잠깐 떨렸어 내가 먼저 가? 아 형 먼저 가 알았어 알았어 와 진짜 근데 좀 무서워 문 닫지마 나 지금 와 잠깐만 잠깐만 푸레쉬 있어 푸레쉬 엔iste 아 Broadway 잠그게 에이 거짓말 에이 거짓말 아 아 갑자기 심장 떨려 JASON 하지마 consistently 여지말여지말여지 무서워 뭔가 튀어나오면 어떡해 열어봐 열어봐 그냥 내가 갈게요 에이 거짓말 에이 거짓말 아아 아아 빨리 끝 가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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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심장 떨려 진짜 가벼자 하지마 진짜 하지마 잠깐만 여기 아아 와아 아하 와 이런 창고가 또 오 저기 문 또 있어 보여? 보여 보여 아 이거 아마 뒤로나 화동문 아닐까요? 저기 근데 잠겨있어 여긴 여긴 뭐지? 오 무서워 여기는 문으로 잠겨놨어 형 철이 너무 아파요 우와 에이 거짓말에서 뭐가 튀어나오면 네? 뭐 튀어나오면요? 그냥 집에 갈 것 같아요 아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아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아 지금 오줌이 갑자기 너무 마려워졌는데 어 갈까 그냥 우리 빨리 나갈게 이 순간 된 것 같아 여기 잠겼어 잠겼어 어 근데 지금 위에서 누가 문 잠갔어 거짓말이야 진짜 열렸는데? 어 다행이다 뭐야 아 빨리 열어봐 열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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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같이 가 오 무서워 무서워 우리 둘만 갔으면 문 닫았으면 진짜 소리 질렀어요 진짜 그럴 걸 예상하고 왔거든요 정말 컨저링에서 보는 그 창고는 이렇게 흔해요 그래서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셨을 때 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러 갑시다 좋은 걸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나쁜 거 베개 싸움 한 판 하지? 베개 손 빼고 다른 거 넣어도 돼요? 베개 손 빼고 다른 거 넣어도 돼요? 이거 이거 넌 베개 따 이거 이거 사놔 나는 이거 이거 데려줘 아니 얘 더 아프지 나 만져봐 만져봐 마크는 이미 잘 안 나요 마크 아까 우리 다 같이 들어갔을 때부터 잤었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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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에 있어서 너무 솔직한 양이 나 잘게 잔이요 3, 2, 1 night night 굿나잇 좀만 살려주세요 다시 잘게요 그렇지 우와 우와 혜찬이 진짜 독특해 자 여러분들 수고링 안녕 형들 모두 굿나잇 연어 구운 연어 근데 연어는 구운 것보다 나는 생 더 좋아 뭐지? 나는 구운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또 우리가 또 아파트맨 아파트맨 들려서 뭐 한다고 하니까 아파트맨 한번 가볼까 됐어 저희 장도 보러 갈 거니까 Let's get it 에어비앤비를 위해서 저희 장 보고 올게요 여기 살고 싶다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잠깐만 말투가 너무 느끼했나? roof 회 sky joints 으 overlarn 오빠 명ыш 미 Passover حال 엮 하 Ost 엮 e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